속 우프닝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에 꿈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너무 웃기다 이렇게 찍어 오늘? 그래도 되지 않을까? 어떻게 나오는지 더 보자 왜 너가 돌아다닐 거야? 내가 돌아다녀? 걸으면서 찍을래? 내가 알 수 있을까? 왜 이래? 내 커버린 걸까?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내 그 작은 손 내가 꿈을 잃지 않기를 떠올린 속에 짜길래 태권래 태권래 슬레이트 매우 아... 아... 음... 가만히 봄 저먼 바다 끝에 왜 이랜 나 이제 고건 이거 갖고 생폰 가져온다 해봅니까? 응 이거 나오지? 뭐가? 폰? 안 나오게 찍어줄 순 있어 여기이면 귀찮다 보고 안다기 보고 발밑에 내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? 발밑에 내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? 슬레이트를 쪄주시죠 엉망진창 라이브 끊고 갈까요? 괜찮은데 내가 급 급해져 급할게 뭐있어 급하다며 할거 많다며 오늘 안심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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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엏 ㅋㅋㅋㅋㅋ 뭔 소리야 아 간지러 그치 안 끊었지? 응 알았어 이렇게? 어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거기 오른손 커팅을 딴딴딴딴 빰 이런 느낌 아 거기서 코드가 바뀌어? 어 아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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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음 음 음 음 여기다 엉망진창 엉? 엉망진창 엉망진창? 나쁘지 않아? 집게? 집게지 집게 집게로는 뭘 깨끗을 수가 없겠다 소라계로 집게 소라계를 집게라고도 하잖아 아 집이 있어서? 어 그거는 집게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표준 발음이 아마 집게일거야 집게일거야 그래 근데 집게는 집게지 그니까 집다라고 표현을 하는게 경상도쪽이라니까 집다가 한 번만 쳐주세요 조커 박수 치지 마시고 피크드랍 합니까? 하자 좋습니다 끔OM 피크볼은 딱 흑 디미니시 코드야? 아니 이게 아니지 잘못 짚은거지 봐봐 여기 한 번 봐봐 바반반바바반밑 soy 어휴 모기 우리 차량장소 선정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기울어야 될 것 같아 모기가 너무 많아 왠지 원더워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배경인데 조금만 왼쪽으로 설 수 있어? 어 좋아 응 쪘어 집에 오면 맞는데? 맞는데 왜? 긴장했나봐 긴장이요? 그럴 수 있지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도 일해야 돼 긴장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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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버려요 내 말이 내 말이 어떡해 여스테라 가면서 내 말이 여스테라 너무 안 했나봐 슬레이트 너는 어디에 가고 싶은데 진짜 엉덩이 안 돼 뭐 왜? 틀렸어 괜찮은데 그러게 목이 좀 풀린 것 같애 이게 문제야 그치? 뭔가 화나다 화가 나지? 응? 화가 나지 이 세상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해?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냐고?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냐고?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냐고?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냐고? 왠지 이소라가 불렀을 것 같다 흐흐흐흐 해외 Don'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해외 다그쳐 살아가 해외 다그쳐 살아가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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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할 게 뭐 있어 미안해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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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해? 아니 히크드랍 해외 어떻게 할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?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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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쳐 가자 가기 좋겠지? 가기 좋겠지? 가르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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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보러 오면 의미가 없다고요, 선생님 괜찮아? 내가 당신의 성공을 믿듯이 당신도 나의 영상 영상 부분에서 나를 믿으세요 아니요 수동축성이라서 움직이면 다시 잡아야 돼 여기가 너무 모자라진 않아? 근데 어쩔 수 없어 렌즈가? 어 렌즈를 근데 이 렌즈가 훨씬 예쁘게 나와서 그래? 뭐가 다르죠? 화각이 다르죠? 화각이 다르죠 너한테 돌려도 돼 이제 응 너한테 바로 통과 다시다 불편? 불편? 불편할게 응 괜찮아 다른 게 너무 많이 됐지? 차 엄청 기다렸다 그거는 괜찮은데 한 키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어? 조금 높은 거 같은데 조금 낮추라고? 조금 높은 거 같은데 훨씬 편해 보이긴 하네요 어 근데 뭔가 뭔가? 그냥 내가 어색해서 그런가? 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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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 코드가 바뀌는 게 어렵네 응 다른 거 한번 찍을까? 어? 다르게 한번 찍을까? 다르게 어떻게? 글쎄 그걸 생각을 한 다음에 다르게 찍어볼까 라는 글쎄 거기 앉을래? 여기? 글쎄 글쎄 괜찮은데? 느낌은 괜찮은데? 기분이 너무 좋아 왜 기분이 그렇게 좋아? 모르겠어 당신이 물어보면 누가 알아?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이번 주에 사람을 안 만났을까? 어? 이번 주에 내가 사람을 안 만났을까? 어? 이번 주에 내가 사람을 안 만났을까? 역시 뭐 왜 있지? 외향인? 어 디나이얼 외향인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군 노인 껏 쬍 ay 왜 이러지?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야 밥 든든히 먹고 오라매 어 왜냐하면 배고프면 기분이 안좋으니까 그럼 너나 그렇지 난 두둑이 먹었어 샤부샤부 원 리피 샤부샤부 1인 얼마인지 알아? 몰라 9천원 하나? 괜찮네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 기분이 좋으면 빨리 하라고 틀렸어 거의 틀리는 구간이니? 왜? 왜? 왜왜왜 여기 프레셋 프레? 프레셋 뭐 이거? 뭐가 떨어진거야? 몰라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틀려버린 코드 다른 문 자아 서서? 당연한 거를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왜 또 아 댕댕이 너무 좋겠다 댕댕이가? 여기서 놀면 안 먹어 평소에 갇혀있는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? 완전 불쌍하지 원래 그렇게 끝나나? 그냥 내가 이렇게 아 한거야? 그래 뭐 이정도면 됐겠지 이정도면 됐다고? 으어 эксп어 스포 스포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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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